1만 3천여 가구 규모의 4차 사전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고향과 창릉 같은 관심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이 공급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청약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정보 윤선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우선 먼저 어디에 얼마나 공급됩니까? 남양주 왕숙의 2,300여 가구, 또 고향 창릉의 1,700여 가구를 포함해서 12곳에서 모두 1만 3,500여 가구가 풀립니다.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인 7,100여 가구는 신혼 희망타운인데 결혼한 지 7년이 안 됐거나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또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집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 공급은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일반 공급은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17일에 이외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19일에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해당 지역 거주자는 오늘부터 수도권 거주자는 17일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인기 지역은 어딘지, 분양가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가장 관심이 쏠린 곳은 창릉인데요. 서울과 가까운 데다 GTX-A 노선, 또 고향 은평선이 개통돼서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 왕숙은 이번에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데 절반인 1,000 가구 정도가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74, 84제곱미터 중형이거든요. 이런 인기 지역의 경우는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최소 2천만 원은 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고 안정권은 2,500만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 낮은 수준인데 왕숙과 부천, 대장, 성남, 금토 등 대부분의 지역이 3억 원에서 5억 원대이고 창릉은 4억 원에서 6억 원, 대방은 7억 원 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위치 같은 부분에서 매력적인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주의할 점도 있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조건들을 따져보시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청약 취소는 물론이고요. 1년 동안 청약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우선 중복 교차 청약, 그러니까 아내는 공공분양에 남편은 신혼희망타운에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경우 부적격이에요. 한 가구당 한 곳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과 소득 기준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거주 기간은 해당 지역에 띄엄띄엄 살았던 기간 다 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산 기간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소득 기준은 세대 구성원 모두를 합하는 건데 모집 공고일 시점에 세전 소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부적격 처리되지 않도록 잘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